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경들과 인민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백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극병으로 소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위협의 개성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셨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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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을 떠나신다